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자 1절부터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 어 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자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들 것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어디다가요? 재단에다가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 어디다? 성막에다가 솔로몬 시대는 어디요? 성막에다가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디에요? 심령성전입니다 심령성전 심령성전 결국 뭐에요? 우리 심령성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이미 첫째 것은 뭐 했어요? 패하셨어요 그러나 왜 패했느냐?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성막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신약시대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율법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것은 패하여 왜? 둘째 것을 세우려고 둘째 것이 뭐에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성막은 결국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인데 오늘은 이 번제단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첫째는 뭐 하려고 그러냐? 예수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누구 말하려고 해요? 예수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게 성막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란 말이에요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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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법계에 계세요 법계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데 어떻게 가냐? 첫째 문을 통해야 돼요 문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나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문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봐요 내 죄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못 가면 인간은 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참 다 인간은 자기 의로 자기 잘날만 살아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하면 나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번제단을 이 번제단 십자가 한번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여기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게 비침이에요 비침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내 죄가 날마다 비친단 말이에요 비쳐 여기서 원죄를 사안받고 원죄를 사안받고 여기서 자범죄를 씻어요 자범죄를 물 두멍은 자범죄에요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사안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천당 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발에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래서 여기서 씻음을 해야 돼 이게 자범죄 물두멍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가 촛대 떡상 그 다음에 향단 이렇게 이제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하여튼 뭐 어디 쪽이 배치되어 있는지 좀 그림을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는 이게 교회에요 교회 아멘 떡상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요 우리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첫째가 예수에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살면서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목을 지나서 물두목을 지나서 촛대 떡상 향단을 해서 거쳐서 이게 법계를 간단 말이에요 법계 법계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이요 법계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타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승천이라 그래요 승천 승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마당이에요 마당 그렇죠? 마당 바깥마당이란 말이에요 바깥마당 이거는 바깥마당 이거는 안마당 바깥마당이란 말이에요 바깥마당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갈 때에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마당 마당입니다 얘가 마당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여기서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이 제사장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구약시대는 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만인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도 잘 들어봐요 자 제사장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열두 지파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갈 때 뭐 하러 갈까요? 제사장은 뭐예요? 역할이 자 선지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와요? 백성에게 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선지자로 부른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 속으로 와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 하러 가느냐 심심해서 그냥 월별로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결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느냐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든 문제 모든 인생사회의 모든 문제를 안고 접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으로 딱 들어가면 안에 제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 되셨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할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소곤소곤소곤 하나님 그 열두 지파의 단지파는 또 어쩌고 저쩌고 루벤지파는 어떠고 어떠고 이렇게 쭉 설명하면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하고 소곤되는데 해결은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마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감 잡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몇 년? 3년 반 그 다음에 더하기 40일 부활하신 분 40일 40일 계시다가 3.5 더하기 40일이란 말이에요 40일 계시다가 어느 날 얘들아 나 이제 갈 때 됐다 어디를요? 내 아버지 집에 왜 가는데요? 가야 돼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올게 예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섭섭해가지고 막 달리를 치는 거예요 왜 가냐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까지까지 예비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립도가 뭘 아니냐면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승천 잘 들어봐요 승천의 예수 예수가 승천했어요 올라갔더니 뭐예요? 구름이 가리더라 그랬어요 구름이 가리더라 이 구름이 뭐냐?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땅으로 쫙 올라갔더니 구름이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 더 이상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하늘 우편보좌에서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는 기도 안 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리다가 막 때려 부셔버려요 야 이 개새끼들아 왜 곧닥으로 살아 그냥 텔에 부시는 사람이 선지자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인상세의 문세를 다 안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과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한선이의 문제를 쥐어 들어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거야 강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는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법계에 가서 소곤소곤소곤하면 문제를 놓고 소곤소곤하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나타난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것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 아셨어요? 이해 되시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내가 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위에 계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쟤 봐요 지금 제가 와서 저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잖아요 문제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쟤 때문에 십자가에 졌잖아요 내가 쟤 생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냐? 응답은 여기서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해서 역사 나타난 게이고 사실은 이분이 대제사장신 예수가 지금도 하늘 보자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그러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의 기도 또 자녀의 기도 또 자녀의 기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지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늘 보자에 올라가서 하늘 보자 이게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가가지고 지금 주님이 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요 쏘곤쏘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기도 10시간 하면 안 된다 5시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도요 인간의 힘으로 5시간 못해요 또 그런다고 해서 5시간 기도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래서 이것을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것을 뚫어지게 알고 집행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의도 순봉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들이 나오면 바로 이 일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일산 성전 서대문 성전 이렇게 샥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서 나온 다 성도들은 다 분부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아요 선포해 부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 이걸 기대하고 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요 아무리 교회를 세게 잘 지어놔도 마당이여 마당 마당이여 없어질 거예요 엊그저께는요 사랑제일계로 올라가다가 그 월요교육 때 꽤가 나서 요즘에 꽤가 나서 가서 자기가 좀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집에서 그냥 내 방에서 푹 혼자 자고 좀 피곤도 풀고 올라가려고 올라갔는데 6시에 출발했더니요 거기에 거의 10시에 도착했어요 10시에 9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출근시간에 밀리는지 5만 천지로 내비게이션이 다 데리고 댕겨요 그래갖고 결국 어디까지 돌아갔냐 금남교에 앞으로 해가지고 저리 돌려가지고 돌려서 그리 갔어요 옛날에 금남교에요 우리 1만 명 집회할 때 대단했습니다 거기 대단했어요 나는 그 현장에 있었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는 양수리 3천명 그 앞에는 부산, 감림산, 곡성, 다니엘 화성, 남수홀 이렇게 그냥 쫙 뜨리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천하 없는 교회도요 이 땅에 있건 다 마당의 교회에요 그냥 이 땅에서 좀 피로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피로를 위해서 한거지 그거 영웅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봐야 마당교에요 마당교에요 우리는 마당이에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행전 예수가 승천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믹서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 원리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늘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항상 올 때 이걸 기대하고 가야 돼요 내가 뭘 해요 내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자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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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내가 해요 내가 하는 내가 뭘 얼마나 인류 역사에 찢기지 찢기 찌꺼기야 찌꺼기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다 주님 할렐루야요 주님이 하셔요 기도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늘보좌 바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은 폐하지만 두 번째 거요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원리와 이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가 승천하신 것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막인데 우리가 성막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만 법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막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으로 성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막 중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계신 곳이 어디에요? 지성소에요 지성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나 하나님을 안 만나줘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고 어떻게 만나준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는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첫째 예수 문의신 예수를 만나야 돼 그걸 통해서 들어와야 돼 번지단 번지단 대신 예수 이걸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겪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난다 아멘 이 과정을 정확히 걸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 이 과정을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이 과정 없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려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토가 예수 그리토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줘야 덮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죽을까 봐 맞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버려요 불로 태워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뭘로 가리냐 바로 이 번지단의 예수 십자가의 의리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월절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듯이 그걸 보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모세의 애기들이 아직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거야 그때 하나님의 애기들을 죽여버려 그래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얻는 시뽀라가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폭용수술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그 모세의 아내가 모세 보고 뭐라 그래? 당신은 정령 피해난 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레를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써요 다 죽어버려 예수의 의의를 가려줘야 돼 예수가 의의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보지 말라 보면 죽는다 너는 보면 죽어버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을 통해서 뭐랬냐 하나님을 만난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한 것도 없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농땡이 돈 많이 치고 그런데 한 번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번도 난 망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의의는 없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를 행했을까 없어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성재군이 탁 해서 쇼트 쇼트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천명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내가 잠깐 간증했는데 우리 큰고모가 그 시골교회 통합지역 그 전라도는요 통합지역 교회가 강합니다 순천 순천제일교회라든지 순천중앙교회라든지 구례중앙교회는 다 이게요 통합지역 교회들이 커요 다 강세히 거기는 아예 통합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통합지역 교회 효곡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교회가 생겨진 유래는 여순 반란사 때 사람들이 축창에 많이 찔려죽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한국건대사 비극의 역사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봐보면요 아주 여순 반란사건 14연대 반란사건 일어났던 지창수 상사하고 김지혜 이런 사람들이 반란군 일으켰던 이야 거기를 읽어봤는데요 그 여자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야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실감나게 그 자료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죽어놓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원원들이 많아가지고 비오는 날이나 또 저기하면 그렇게 귀신들이 잘 나타나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신장로잖아요 도로가 아니고 신장로에 그 저기 신장로를 통해서 뭐야 사람들이 장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나면 막걸리도 먹고 시장에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5일 구리장에 가보면 구리장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잔 먹고 거나게 먹고 저녁에 오다가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막 처벅혀 있는 거 막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고무신작 벗어갖고 막 싸대기 때려갖고 깨워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어쩌냐게 이거 왔는데 내가 왜 이거 와있냐고 막 깨어나면 막 이 사람이 모르고 왜 내가 이거 와있냐고 막 그래서 왜 내가 이거 와있냐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쩌냐게 여기 오는데 소 구름마를 탈구지를 타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불러서 이쁜 여자가 불러서 나 그냥 따라 올라간 거라고 그런데 소는 소는 주인 없이 집에 간 거야 혼자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요 집에서 아유 와야될 주인은 안 오고 바깥 양반은 안 오고 소만 온 거야 소만 그냥 기가 막히지 밤에는 못 찾잖아요 그래갖고 낮에 그냥 막 사람들이 찾아서 올라가 보면 아이 내가 어쩌냐 여기 올 때는 길이 엄청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와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사건이 막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가씨로 어떨 때는 애기로 막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박씨 형제가 네 지금 이제 그 그 셋째 딸이 나오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다섯째가 아들 그것도 애 아들인데 걔가 이제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됐어요 그 집의 아들이 장노님인데 그래가지고 그 삼형제 그 박씨 삼형제가 다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삼형제가 돌담을 싸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돌로 이렇게 탁탁 싸가지고 담사서 세면 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그 저 양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든 게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야 신기한 거는요 교회를 딱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그런 사건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가 자꾸 세상한테 지는 것 같으면 안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지역은 사는 역사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집값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요 교회를 못 지게 해요 교회를 막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교회 때문에 산 거예요 할렐루야요 성교사들 때문에 산 거예요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개화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이가 만약에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해요 건국 사대정신이 나오겠냔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안미동맹 기독교 위궁릉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가슴 속에는 이 나라가 뭐예요 예수 나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예수 나라 이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지금까지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살았을까 바로 그 원리요 우리 고모 작은 방에 늘 3년 동안 파송 받아서 전도사님들이 와서 단독 먹기하고 가면 목사 안수를 줬어요 옛날에 통합직은 그때의 엄마 심부름으로 가서 그 전도사님 조금씩 쌀 또 고구마 감자 이거 무 김치 이거 조금씩 갖다 드렸던 것이 뭐냐 크게요 하나님은 귀하게 본 거야 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사도바울도 빌리포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보낸 그 연보는 향기나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향기나는 재물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부지런히 심어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은 어떤 물인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토입니다 예수 그리토 두 번째는 예수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과정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문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금으로 노수로 다 만든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예수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불가능해 아멘이요 이후에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가요 아멘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성막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요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불이잖아 불 불 번제단도요 불이요 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야 돼요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성령의 그러니까 번제단에도 성령의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불 불 불이란 말이에요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의 영이라고 했어요 소멸의 영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드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뭘로 나타나요?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불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했더니 그 임재했던 그 현장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지 비둘기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죄를 태워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뭐냐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고 성소의 촛대의 불은 뭐냐 이거는 조명의 성령 조명 조명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에 비침이란 말이에요 비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성소의 성령은 뭐예요? 임재와 개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나타나는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의 불은 뭐냐 촛대의 불은 뭐냐 촛대의 불은 뭐예요? 비침이란 말이에요 비침 비침이란 말이에요 비침 비침이란 말이에요 비침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개시의 비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성령이 역사할까 역사할까? 역사예요 이걸 일반은 총이라 그래요 또한 이 밖에서도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요 문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미대야 구원 받는다 너 예수 미대야 살은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댕기다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저녁에 저녁에 이렇게 직장 끝나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 십자가 교회 십자가 불 켜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요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저기 가야 사는데 나 저기 가야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성령이 이 바깥마당에서 수 없는 사람 택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를 해요 근데 뭐예요? 죄란 놈이 죄란 놈이 못 가게 자꾸 붙잡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인마 친구도 다 잊어버리잖아 너 거기 가면 네 아버지가 너 어떻게 키우는 줄 아니?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도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 속에서 역사해 그래가지고 너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사를 가면 본격적으로 한번 교회를 세어보자고 죽은 영혼들을 막 갔다가 일어나고 잠시 잠깐 우리가 조금 생각이 잘못 편협적인 생각을 했는데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금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공평해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모기고든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기고든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책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만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만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뭐냐 저것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마지막 날 지옥의 불쏘시개로 빵가스 이후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모기고든 백성이야 절대 우리는요 보금에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가난을 체질하며 만들고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기도문에 그거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귀신을 숭배하며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처음에 조선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보니까요 그 조선 시대 때 평민들은요 웃기더만 옷들도 예자들도 가슴이 다 보여요 이 저고리 하나를 입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개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금을 안 전해줬더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예수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금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의 거시기하고 똑같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포로로 똑같이 끌려갔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앞서 누구에게요? 아수리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세월이 더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라는 다 망해버렸는데 소망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네칵 네칵 그냥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그냥 막 애도 낳고 혼여라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급을 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랬어요 그렇게 먹이고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아멘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열려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택한 자들을 전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와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을 보면 성막이 3단계로 되어 있죠 마당 그 다음에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에요 이것은 마당이란 말이에요 마당 여기 있어 마당 이게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성막으로 보면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당 마당 성소 지성소에요 그래서 육과 홍과 영이요 영과 홍과 육이란 말이에요 육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성막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는 뭐냐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좌수하는 것이고 우리 정신 혼 그 다음에 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연히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먼저냐 영접이 먼저냐 영접이 먼저냐 영접이 영접에서 내가 영접에서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토가 나를 위해서 피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깊이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거듭난 건 딱 단해적인 사건이 한 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구원은 점점 자라야 돼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것에 주옥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회계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점점점 완성이에요 그래서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영화잖아요 그래서 장로계에서는요 여기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 주님 만날 때 영화예요 영화 성화된단 말이에요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이제 속죄론이에요 속죄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마칠 텐데 이 속죄론은 뭐냐 인간의 죄라는 게 인간의 죄 인간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느냐 성망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망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요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 할렐루야 구원의 대상인데 예 문제는 마당에 있으면 속죄가 안 돼요 문으로 들어와야 돼 문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예 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 문에 들어와서 이 번제단을 딱 만나면 여기서 인간의 죄가 대속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깥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뭐야 죄를 시선받을 다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대상들 그래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속죄 받아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속죄 속죄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미나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앞으로 쭉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섯 가지 했습니다만 이 여섯 가지를 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토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대속에 대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성막을 잘 공부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원리들을 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상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세워줬던 이 성막이 이제는 둘째를 위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공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저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